1,400원 1,400원 1,400원입니다. 잠시만요. 여기 100원. 이렇게 더하면 1,400원 맞죠? 네? 아니, 저기 괜찮은데. 맛있게 먹어. 저기요! 가난하게 사랑받고만 싶어 깊은 맘에 기뻐하게 가난하게 사랑받고만 싶어 이게 나분의 질일인가요? 내가 그래 너를 바라다 볼 때 난 사랑의 목이 말라있어 아픈 말 다 잊을 듯 날 찾아와 나의 목이 말랐어 삶이 진심으로 의식이 인사 손대의 동생이 주소는 설때만 얘기하지 마, 특히 우리 그날 밤 일. 아, 뭐해? 박흰돌 홍반장의 굴러들어온 지성현이랑. 선배, 여미, 저기 있잖아. 시끄러워. 내가 아무리 내릴 꼬셔봐도 내가 안 넘어가다, 이거. 나 아까 그 집 아니면 촬영 안 해?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혜진이 만나는 사람 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